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서 원하시는 거 진짜 그냥 아홉 개! 딱딱딱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? 눈빛 팔이 오수수 매주 오수수 촬영 중 어제? 어제 쉬는 날이었어 넌 안 좋지? 그런 얘기 하지마 어때? 와라 와라 야 야 야 맞다 어떻게 했어? 뭐? 거기 말한 거 아니야? 거기 맛있어. 거기서 라자냐... 야, 거기 라자냐 맛있더라. 샐러드랑 좀 먹을래. 짠. 아, 예쁘다. 자, 뭐냐? 유자는 요즘 이렇게... 아, 귀여워. 이렇게 잡니다. 원래 저 팔 사이에 얼굴을 쏙 집어넣고 자는데... 신용풀이다 봐. 신용풀이다 봐. 이 정도. 눈부지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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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봤어? 아니야? 사람 너무 많아 잠실 싱크로 거기서 반만큼 더 가야 되잖아 난 나고자가 될 경우 딱히 처음부터 듣고 싶은 건 없어 아니 들었으면 좋겠 에바야 나 솔직히 악류만 다시 돌아가신 어떤 사람들 저 앞에 맥주 에델바이스 한결 한결 나 보고 싶어 야 이거 고구마 이것도 먹어봐 빨리 다 갈게요 이런 거 해야지 여기서 입구 줄이 언제 줄어져는지 보고 야 너 이거 쓸래?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?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너 이마가 많이 탈 것 같아 이마가 너무 반절 반절하네 맨들 맨들 그렇게 해야겠어 꼭 맨들 맨들아 괜찮아 근데 흰색이라 괜찮네 흡수하지 않으니까 끝이 아무래도 쿠션이니까 어 어 어 어 어 드럴 샴푸 있고 이거 시트 시원한 거 있고 물티슈도 있고 다행히 샐러드에요 샐러드에요 이거 그냥 내가 잘라서 드시는데 오빠가 사줄게 30살 35살 어 너무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버무리면 되지 않을까? 아쉽다. 이거 진짜 처음 본다. 아쉽다. 이거 진짜 처음 본다. 어디가? 야 니가 왔잖아. 그럼